둘 셋! 안녕하세요! 곰차현입니다! 저희가 아육대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승부차기라는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연습을 하러 또 코치님한테 배우러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재밌게 배우고 그리고 엄청난 게 있잖아요. 1등을 하면? 1등을 하면 저희 이름으로 기부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오늘 한 번 배우면서 또 좋은 일까지 해보려고 이렇게 와봤습니다. 저희가 처음 배웠는데 현영민 선수, 저희 코치님께서 정말 재밌게 또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차는지까지 다 세세하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차면 잘 들어간다고 하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골에 성공하고 만약 금메달을 딸 시 제가 손을 안 짚고 옆돌기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박지성 선수의 풍차 세리머니를 한번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넣은 볼을 팬석까지 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에게 골을 넣었던 그때 순간 감정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각오는 한 골이라도 넣자 라는 각오로 한 골 딱 넣으면 두 골 넣자 그 다음 세 번 넣자 이렇게 해서 각오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런 각오로 계속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골든차일드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값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그냥 빵빵빵 세 번 차고 골 넣고 금메달을 따고 가겠습니다. 골든리스 화이팅! 지금까지 골든차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